순위 선택 투표제란 무엇일까요? 미국 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유권자가 직위별로 후보자 한 명을 선택하여 최다표를 받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이 방식은 단일 선택 승자독식제로 소수에 그친 후보자가 당선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유권자 대다수가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경우에도요. 하지만 이것만이 리더를 선출한 방식은 아닙니다. 순위 선택 투표제는 유권자 선호도에 따라 후보자의 순위를 매길 수 있는 투표 방식입니다. 순위 선택 투표제를 딸 경우 과반수의 표를 얻어야 당선될 수 있습니다. 모든 1순위 표를 집계해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있으면 어느 선거와 마찬가지로 그 후보가 당선됩니다. 과반 후보가 없는 경우 득표율 최저 후보자는 배제되고 그 후보를 1순위로 선택한 유권자의 표는 차순위 후보자에게 주어집니다. 이 과정은 과반수 득표 후보자가 당선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1순위 후보로 주황색, 2순위 후보로 노란색, 3순위 후보로 분홍색, 마지막 후보로 초록색을 선택합니다. 1순위 표를 집계합니다. 노란색 35%, 주황색 21%, 분홍색 28%, 초록색 16%로 득표율이 나왔습니다. 50%를 넘은 후보자가 없어 최저 득표 후보가 배제됩니다. 이어 그 후보를 1순위로 뽑았던 유권자의 표는 해당 유권자의 2순위 후보의 표로 집계됩니다. 과반 득표율, 즉 50% 플러스 한 표를 얻은 후보가 나올 때까지 이 과정이 계속됩니다. 순위 선택 투표제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순위 선택 투표제는 더 많은 선택의 폭을 제공하므로 의견이 비슷한 후보자의 표를 분산시키지 않고 둘 이상의 후보가 경쟁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때로 차악의 후보에 투표해야 하는 압박을 느낍니다. 순위 선택 투표제가 도입되면 유권자는 싫은 후보에 저항할 뿐 아니라 선호하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순위 선택 투표제가 도입되면 부정적 광고는 줄고 긍정적 선거운동은 늘어납니다. 또한 후보자는 경쟁 상대의 지지층을 비롯해 최다수의 유권자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비슷한 후보자들이 연대하여 2순위, 3순위 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순위 선택 투표제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개선하고 모두에게 더 좋은 선거 방식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이름 at fairboat.org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웹사이트 www.fairboat.org에 접속하여 참여 방식을 알아보세요.